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현겸 과장 안색도 굉장히 좀 푸석푸석해 보이네요. 오늘 좋을 수가 없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의 차이는 있는데 코스피마저도 사실은 삼성그룹주 일부와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또 다른 모양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른바 개별 종목 성격의 주식들은 하나같이 아직 폭락세를 면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냥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건지 조금 다른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장 분위기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S&P500과 나스닥이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는 0.24%, 코스닥도 0.01% 강부합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결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아침에 펼쳐지면서 다들 이제 결과가 나왔죠. 대부분의 일단 종목들은 상승을 그래도 했어요.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삼성생명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삼성SDS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장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요. 돌아섰던 이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냐면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나타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최근 한 열흘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투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발표가 됐고 기아차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리콜 비용을 제외하면 굉장히 잘 나왔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콜 비용 반영하면서까지 플러스가 났어요, 영업이기. 굉장히 선방한 그런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었고요. 아직 현대 오비스는 29일 날 실적 발표한다고 공시가 나왔지만 현대차 3인방이 오늘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후장이 땡기더군요. 맞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안타까웠던 점은 최근에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 때문에 지수나 코스 타기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수 안에서 유통주를 중심으로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마저 없었습니다. 금융주나 유통 음식료들이 받쳐주는 모습이 없었어요. 유통주가 상승했다고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유통주 안에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삼성물산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주들은 전반적으로 오늘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약세를 또 하나 가속화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어느 정도 받쳐주는 섹터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 타기 같은 경우는 121선을 너무 힘없이 깨는 모습이었어요. 121선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6개월 선이잖아요. 6개월의 입형선을 쉽게 깬다는 것은 일단 지금 투심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개인 신용융자 투매가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어느 주체 개인들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수급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신이 6거래일 동안 5일을 샀어요. 투신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매도하는 주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주체였는데요. 최근에 6일 동안에는 5일간 투신이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은 718억 원이라는 투신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스탁과 너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14일부터 주가가 코스탁 5일 선을 깬 그 시점부터 수급이 안 좋았고요. 9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탁에서는. 누적으로 약 2,956억 원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많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어요. 689억 원. 오늘 689억 원 코스탁에서는 매도, 코스피에서는 718억 원을 매수한 주체가 투신이거든요. 그래서 투신의 최근에 엇갈린 행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코스탁 3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7일 이후 하루, 10월 13일 36억 원을 산 하루를 제외하고 38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적 금액은 1조 2,355억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코스탁에서 지금 3호 펀드가 매도 중이고요. 오늘은 235억 원. 오늘도 역시 계속 끊임없이 매도 중이었지만 오늘 하루는 코스탁에서 투신이 좀 더 많이 팔았고 사모펀드는 평소대로 팔았는데. 투신입니까? 금융투자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투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펀드와 투신을 구분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금융투자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고. 투신과 사모펀드. 투신과 사모펀드의 차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신은 보통 펀드라고 해도 공모형 펀드잖아요. 공모형 펀드. 계좌수가 제한이 없는 공모형 펀드를 말하는 거고 이 사모펀드는 계좌수가 49계좌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계좌에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억단이 이상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좀 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쪽이 사모펀드고요. 공모형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런 작은 돈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모형으로 들어오는데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사모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큰 자금들이 또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이 코스닥에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343.91포인트 0.72% 양호했어요. 코스닥에 비하면 맞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3.71% 하락을 했는데 하락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마지막까지 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징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밀면서 끝나면 분명히 담보부족 나오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담보부족 계좌는 다음 날 예를 들어 물론 오늘 하루 처음 발생하면 내일 바로 안 메꿔도 되지만 이게 내일 되면 아침부터 반대매가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메꾸지를 못하면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녹록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투매성 자금이 아침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매성 자금에 관련된 시장 분위기 반대매매라든지 신용 물량에 대한 얘기는 이단솔 차장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런 현장에 바로 있는 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1,2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432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090억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이 일단 매수하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514억 원을 샀습니다. LG화학,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뒤에는 현대 모비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S 등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물산 가장 많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삼성생명, 호텔신라.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많이 오른 삼성관련주를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반대로 기관들은 오늘 삼성물산을 1,026억 원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이런 삼성관련 주식들을 오히려 기관이 매수했고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부분. 그런데 기관 매수세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현대오비스, 현대차 3인방도 역시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 NC소프트, SK텔레콤, 금호석유까지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 요새 카카오 네이버를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택트의 대장이기도 했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쪽에서 조금 차이 시련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하나금융지주,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히려 32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1644억 원, 여전히 기관 매물이 지속이 되고 있는 코스탑이고요. 개인이 1447억 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탑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제넥신, KMW, 동진세미캠, 서진시스템, 에코프로, 에이스테크 등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5G나 아니면 소부장 대장주, 바이오 대장주, 2차전지 대장주 이런 대장주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모습들이 오늘 코스탑 외국인 매수에서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시젠, 알테오젠, 시제이엠엠 등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뭘 매도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반도체, 코나이, 시젠, 알테오젠, ENF테크놀로지, 펩트론, 메가스터디 등등을 매도를 했는데요. 전체 거래대금으로 코스피가 11.4조 원, 금요일보다 0.9조 원 좀 늘었고요. 반면에 코스탑은 8.2조 원으로 지난 금요일하고 같은 그런 거래대금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코스탑이 거래대금이 10조 이하로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거래가 많이 줄었죠. 네, 그런 모습들은 테마 섹터들,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이 줄은 것이 아닌가. 보통은 코스피보다 최근에는 코스탑이 거래대금이 좀 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소식 중에는 중국의 오중전 회의, 그게 있고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다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상청에 가시면 위성 지도를 보시면 중국 쪽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도 역시 공장 가동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3분기 GDP가 4.9%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국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미세먼지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오중전회가 조만간 시작을 하는데 이 오중전회란 우리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경제개념 5개년 계획을 했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이 마지막 해라 내년부터 다시 5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서 내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게 큰 틀이고요. 여기에서 대외 개방 쪽에서는 대외 개방은 계속하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대외 개방은 주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영내 자금 유입으로 무게중심을 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위안화 강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속도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1,120원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강세 쪽으로 변화한다면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오중전화 관련된 뉴스플로우를 한번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3시 45분, 장 끝나고 3시 45분 말 한국경제인터넷판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뜨긴 뜨네요.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홍남기 고집 꺾을까 여 대주주 개인별 5억 정부의 요구. 그러니까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10억으로 유예하는 것을 당의 어떤 당론으로 고려를 했으나 조세 형평성이 역시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5억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부부 합산하면 10억 아니냐. 가족 합산 안 하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떠 있군요. 왜냐하면 3시 이후에 10억 유지설에 대한 풍설이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류의 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물론 잘 끝나고 나온 기사니까 장애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류의 보도들 이게 확실히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아마 기자가 취재를 해서 여당 출입 기자가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한국경제인터넷판에 떠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DB규목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수고자 귀여워 iper 5 5 감사합니다.